지금 우리 바른미래단 최고회의가 내용 분열로 아마 이달 말쯤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원내대책회의 멤버들을 보면 최고위원으로 최고회의 참석하는 분들이 4명 있죠. 최고위 최고위 분명 원내대표 또 여기에 상임이 담당할 수 있고요. 앞으로 바른미래단의 중심은 바로 원내대책회의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를 앞으로 화요일, 목요일 날 하는데 이거를 좀 원내 응원 미니총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가든지 해가지고 지금 국회 정상화 그리고 이 어렵게 된 우리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들을 결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냐.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단의 앞장서를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최고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내대책회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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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내대책회의 중심으로 나갈 것 국민들에게서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가르치습니다. 감사합니다 안맞이 운덴 운더 운덴 아 ri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